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아니 조작을 밝혀냈으면 와 만세하고 드라마가 끝내야 되잖아요? 조작을 밝혀냈는데 재판을 안 열어봐라 히틀러가 초기에 정권 잡아갈 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전대 연기 요청설 사실 아냐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 무슨 기사가 나오든 이자가 무슨 여권에 변수를 일으킨다는 데서 저는 전혀 가능성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한 범죄공동체라서 윤석열과의 차별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윤석열도 한동훈에게 덮어씌우고 싶겠지만 한동훈이 덮어쓰고 있을 수가 없어 왜? 한동훈이 저지른 범죄의 상당수는 윤석열이가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한동훈이 이걸 왜 덮어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눈속임에 가깝다 한동훈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지금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한동훈 죽이기로 범보수 진영하고 윤석열 진영이 지금 가고 있는데 아니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태블릿 PC 사건하고 지금 보수 진영에 범 한동훈 죽이기하고 지금 맞물려 들어가거든요 실제로 태블릿 PC를 한동훈이가 다 조작했다 정도만 되면 도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보수 진영이 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윤석열만 빼면 한동훈이가 태블릿 조작을 했다고 하면 자기들도 같이 파이팅 해주겠다는 데가 있었고 그럼 제 입장은 뭐냐? 제 입장은 저는 당연히 윤석열이가 주범이라고 보는데 드러나고 있는 정황 증거로만으로는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것은 장시호와의 관계로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결국 장시호 한번 두들겨 펴면 아마 장시호가 불 거고 근데 윤석열이가 개입한 부분은 한동훈이 불지 않고는 이거는 수사로서 여기까지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일단 잡아놔야지 한동훈 입에서 결국은 윤석열이가 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수사와 정황 증거로 윤석열까지 잡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 공수처는 내규상 대통령 수사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은 형사소추가 면제되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이를 태블릿 조작 혐의로 고발해놨는데 공수처에 접수된 서류에는 대표 피고인으로 한동훈이 돼 있어요 윤석열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할 때는 한동훈까지만 수사하게 돼 있고 이걸 제가 5월부터 이슈파이팅을 가더라도 아마 보수 진영이 따라 붙으면 한동훈 거까지만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동훈만 슬쩍 죽이려는 윤석열과 보수 진영의 음모에 동참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태블릿 사건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즉 한동훈서에서 마무리가 안 돼 이 사건은 윤석열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SK 최태훈으로 올라가는 게 또 있어요 윤석열 라인은 예를 들면 한동훈이가 미친 척하고 감옥 가서 입 다물고 있으면 윤석열은 못 갈 수가 있는데 최태훈으로 올라가는 라인은 이거는 막을 길이 없어 그러면 최태훈이가 잡혀 들어오면 이거 뭐야 한동훈이가 최태훈도 다 조작을 지시했어? 그럼 최태훈까지 올라가버리면 이게 JTBC 홍석열 단결되는데 검찰 재벌 언론을 총괄 컨트롤 하는 거가 누구냐? 한동훈이라고? 안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썩어빠진 길건설이 다 개입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까지 잡으면 그걸로 폭발해버리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 주에 승부를 거는데 제가 지난번 설명했지만 특검하고 검찰이 L자 패턴을 조작해 쳐넣어서 이걸로 사기쳤다고 해놨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 발표됐는데 자 그러면 법원이 때려야 할 거 아니야 위조가 확정되니까 재판부가 재판 안 하겠다고 도망가버렸습니다 홍사사건에서 알아서 하고 자 그래서 재판부가 도망갔는데 재판부가 도망갔으니까 다시 재판 열어서 빨리 송구 때려달라 이걸 지금 제가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길을 열어달라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웃깁니까 영화나 드라마 만들 때 아니 조작을 밝혀냈으면 와 만세하고 드라마가 끝내야 되잖아요 조작을 밝혀냈는데 재판을 안 열어버려 재판을 안 열어버린다니까 이런 상황을 정말 범세계적인 문화국가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필리핀, 베네수엘라 얘기하는 거야 재벌이 개입해서 증거를 위조한 게 결정이 났는데 법원이 2년 동안 재판을 안 열고 있는데 어느 언론사도 기사 안 쓰고 이런 상황에서 이 나라가 똑바로 간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영화 속에서도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들 침묵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취시하고 있어 이게 지금 8년째인데 8년째 국민을 속이려고 정치권, 언론, 재벌, 법원, 검찰이 똘똘 뭉쳐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믿겠냔 말이에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완전히 그냥 다 조작된 걸 밝혀내니까 재판부가 재판 안 하고 도망갔다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어느 법조 언론사도 기사를 안 쓰고 있어요 기사 안 써 이런 거를 이게 나라가 망했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 법주주의 국가 완전 망한 거 아니에요? 재벌 편에 법원이 서가지고 긴 거가 다 드러나버리니까 재판 안 해버리고 그거를 언론사들은 쉬시하고 정당들도 쉬시하고 나라 망한 거잖아 이거 히틀러가 초기에 정권 잡아갈 때 이런 사태가 벌어졌거든 초기에 히틀러가 밀고 갈 때 일단은 아주 부도덕한 폭력적 세태가 벌였을 때 언론사들이 기사 못 쓰게 막아가고 언론이 기사 쓰면 그 기자를 잡아다가 구속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보는데 베네주엘라나 필리핀이 망해가는 과정이나 히틀러가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이나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흠